예전에 오락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던 추억의 너구리 게임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너구리 게임은 간단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. 스마트폰에서는 좌측 방향키와 우측 별 모양키를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터치로 점프하여 너구리를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.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과일을 너구리가 다 먹게 되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됩니다. 스테이지마다 먹게 되는 과일은 다르며 상단에 클리어한 스테이지의 과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동하실 때는 바닥의 앞핀과 깡통 너구리를 잘 피해주셔야 하며 물음표로 표시된 아이템을 획득하여 게임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추억의 오락실 게임 너구리 게임 지금 안드로이드폰에서 즐겨보세요. 너구리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너구리 게임을 검색해보세요.